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을 때 저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일했었습니다. 이 구청에서 제가 일하는데 제가 있는 그 부서에 과장님이 리더시죠. 아주 차분하시고 아주 이성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잘하시는 그런 정말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저분은 진짜 일 정말 잘하신다.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교세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무교. 제가 있는 부서에 제가 들어와서 그런가? 자꾸만 교통사고가 하나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장님 밑에 있는 계장님들이 아 이거 자꾸만 이러면 안 되니까 직원들 조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인간의 능력 초월하는 뭐를 하자고 자꾸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과장님께서 정말 이성적인 분이시니까 아니 정신을 차리고 하면 되지. 왜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느냐.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했던 것은 교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정말 많아요. 사고가 한 번도 생겼습니다. 사고가 한 번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장님들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 그런 계장님께서 보금 아닌 계장님들께서 고서 지내야 됩니다.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sacrificial ritual이 있습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고 너무 볼 때까지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편에서 고사를 한 번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직원들이 불평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 지내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두 달 정도 지났나요? 한 번 더 사고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사 지내도 소용없으니까 그만하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사 지내는데 예수 믿는 것들 아무도 안 나타나고 이번에 모두 참석해. 바뀌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장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정성을 안 들어서 그렇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하게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장님도 사고 잡고 생기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겠지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힘을 뛰어넘어서 가끔씩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현장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성경만 알려줍니다. 예.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선진국에 사는데도 쉽지가 않을까요? 사는 게 쉽지가 않을까요? 왜 마약 문제가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들까요? 끊임없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왜 우리들에게 조금은 생기는 것일까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새로운 이슈들, 생각하지 못했던 도덕적인 이슈와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사람 앞에서 얼굴을 붉혀야 될까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 여러분도 다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 시애틀에서도 우리 한인들도 사고가 생겼지요. 예. 이런 위험들이 정말 있는 곳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큰 것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는 정말 경제와 진짜 같이 싸워야 되지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오셨으니까 진짜 영혼을 쉬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부러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라가 어떤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발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흘러가는 사상의 흐름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사단이 움직이는 영적인 흐름, 사단의 나라라고 부르는 영적인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고사를 드리고 나면 계속 고사에 더 얼메이도록 뭔가 자꾸만 묶이도록 자꾸만 합니다. 자기의 종되게 하려면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깨트리러 온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서로 서로 대립을 합니다. The kingdom of the world and the kingdom of Satan, they are actually fighting against each other. 이것을 왜냐고 물으면 정말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And if you question why the reason for this, it becomes too complicated.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But when we live in our daily lives, we can experience this many times.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희한하게 대립을 합니다. The kingdom of the world and the kingdom of Satan, they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중립에 섰으면 좋겠는데 중립이 없습니다. But you know, the people of the children of God, the people of God, they want to be neutral about this, but there is no neutrality. 정말 너무너무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좀 예수도 좀 편안하게 믿고, 그리고 세상과도 좀 편안하게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We want to live a great walk of faith peacefully, and we also want to live in the world. 그런데 희한하게 중립이 없습니다. But there is no neutrality. 오늘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In verse 30, Jesus says,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이 돼 있습니다. In verse 30, it says, whoever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whoever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편으로 안 오면 너희들은 다 나를 해치는 자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And Jesus is not trying to say if you're not on my side that you're against me.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도우시려고 오시면요, 희한하게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적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And interestingly, Jesus comes to us and saves us, the kingdom of the world becomes our enemy. 지난주에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And last week, someone spoke to me and said, And this person shared with me, you know, I want to be a good believer. I want to believe in Jesus Christ. I want to have a good walk of faith. But you know, when conflicts arise, I question why this is happening. 신기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막는 일들이 생깁니다. Once you become, you decide to become the child of God. And once you want to ask for blessings and you pray for that, conflicts arise. Because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is guiding you and protecting you, then the kingdom of Satan, they are battling against this. And as you know me by now, I'm not the type of person that likes to like, talk loudly or be with, you know, be true to chat with people. And I like to be in peace and I like to talk softly when I speak to people. And some people, you know, I think they think that I'm, you know, a great person by my outer appearance. And you know, I also have internal conflicts and I also have, I can become anxious sometimes. And you know, events happen where I can fall into disbelief. And sometimes Satan deceives me by making me busy so that I won't pray. This is a spiritual truth that the world has not revealed to you. And sometimes you may think that the world and your field, they are against you, but that's not the truth. It's because there is a background into this. And sometimes we really want God's blessings to come upon our household and we pray and we try to do things, but then things, bad things happen. And it's not because of yours, what you do, it's because of the spiritual background. And sometimes people in the church or in your evangelism field, you try to help them and you want to do good things, but then they misconceive you and, you know, they fall into conflicts. And it's not because they truly hate you, but there is a spiritual background that leads them to do this. And if you know this as believers, then you can truly help them by praying and rounding, you know, the forces against them. And in the Bible tells us what does Satan do? What does Satan do? What does Satan do? It says Satan tells you in the Bible that, you know, what you're trying to do is not right and they try to deceive you. On the day of Sabbath, when Jesus healed those who were sick, he was attacked that that was something wrong. And people would say that the demons are visible as actually, the spirit of visible is what helped him. And the words of these opponents, they might seem so right and correct and they are against the word of God. And you know, it's not what they're saying, but it's what's causing you is the spiritual background that's stirring them to become like this. But don't be in fear at these times. Remember that Jesus and God is with you even in those times. And also, what does Satan do? They are divided amongst themselves. And the forces are drugging on Satan, and even in big numbers, they will come and attack you. And you know, through people, the words of people, Satan will deceive you by saying, you know, that even though you're following the word of God and following the covenant that it's wrong. 오늘 저 사실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In verse 26, Jesus says, if Satan drives out Satan, he is divided against himself, and how then can this kingdom stand? 예, 그 신자 사단은요, 실제로 서른박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힘 합쳐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시공간 초월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 막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막는 것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진리라면 이 진리가 결국 이깁니다. If the gospel is the truth, then the truth will win. 이 사단이 서로 막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And if we believe that, we need to believe that, you know, Satan cannot overcome us, then we need to also think of one more thing.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all I do? 정말 나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서야 되는 거가? Then how can I live my life?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So that's the third thing I want to talk about today.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저부터 여러분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일입니다. God created you even before time again. He want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and he's waiting upon you. 예,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생명력을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부어주시려고 그리고 매일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And God is waiting you so that he can breathe into your life and he can give you so much strength and he is continuously waiting upon you to meet you.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And this is when once we accept Jesus that the Holy Spirit comes in us and that is what they do. 이 성령은 하나님과 통해 했기 때문에요.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Because the Holy Spirit is walking with God every day, we have the ability to have new life in us every day.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를 보는 그 감이 하나 둘씩 생깁니다. And God's thoughts becomes our thoughts and we are able to see things in advance in the eyes of God.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That's why we need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read the word of God and pray.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하나 둘씩 감을 잡고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We learn what is God, what God is thinking and how we can be more God-like in our thoughts and seeing the plan of God as well.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And that is what Jesus who is the true prophet, that is the work of the true prophet.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날마다 조금 조금씩 내가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조금 조금씩 계속 부어주십니다. And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every day, little by little, just regarding my problems and my circumstances, God is working in us through His Holy Spirit. 그리고 찬 왕이 되셔서 이 막는 대적의 세력을 뿌리부터 서서히 옥조와 메시고 끊겠습니다. And because Christ is also the true king, He will overcome all the darkness in us, and He will take the root of it, and He will do His work slowly as well. 여러분, 정말 혹시나 오래된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if you are struggling with the problem that has been with you for a long time, do not be in fear. 10년 동안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And sometimes you might think, you know, I have dealt with this problem for 10 years, and I'm going to go crazy. And God is one who, because He gave you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 Holy Spirit lives in you, that this Holy Spirit will be able to take out the whole root of all of that problem. And we'll lead and guide and protect you. 혹시나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경제의 뿌리 속에 있다면, 정말 뭔가 안 되는 그 뿌리가 영국적인 흐름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흐른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et's say that you have a fundamental problem regarding your finances, and this has been passed down in your family land for a long time. Don't worry about that. God will take that root out of you as well.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하여금 이기는 길을 같이 걷고 계십니다. And if you are truly saved, and are you a children of God, child of God, then Jesus, who is the true king as well, He will come upon you, and He will lead you, and He will lead God and protect you as well. 그리고요, 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29절의 일을 하십니다. And the true king, He also speaks in verse 29. 뭐냐면, 사람이 원래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듯이, 예수님께서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대적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곳에 있는 세상의 나라의 이 주인을 먼저 결박한 일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십니다. Only the true king, who is Jesus Christ, He is the only one who can crumble down the forces of the kingdom in the world that you are facing and you are struggling in. 그래서 사단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 가정, 경제, 이 뿌리를 먼저 딱 잡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내게 만드실 것입니다. And He will be able to take out the root which is caused by the kingdom of Satan, and also for you to save those who are in the same situation.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허감 경제에서 빛의 경제 만들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사람들이 저기가 길이다라고 하는 빛의 미래 만들어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거기서 세간을 넉터란다 라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쳐다볼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으시고 새롭게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준비된 미래, 하나님 교회가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점점 한 걸음씩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바로 30절이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강한 자임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축복 안에서 정말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찬양의 내용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떨 때는 자라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생각들이 우리가 다 조절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방향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천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아직 길이, 그렇지만 너무 정확한 길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응답의 길로, 미래로 반드시 데려가실 겁니다. 예,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아유, 하나님께서 하는 걸 못 맡겨서 할 만큼 데려가시지요. 우리 주변 사람 통해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계획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지만 담배함으로, 정말 모든 생활을 늑터란 그런 어떤 능력으로, 정말 허감에서 꺾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것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렛넌터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 깜깜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가 여러분과 지금 같이 가고 계십니다. 이 강한 자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자로 주시는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안식을, 나의 평안을 주노라 했지 않습니까?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참다운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축복 안에서 기도하다가 참다운 제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참다운 응답이 가정에서, 경제에서, 미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모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의 역사가 진정한 승리의 축복을 누릴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헷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릴 이분들의 모든 그 도움과 살리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may be with us now forever and mor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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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